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표를 만드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표를 만드는 일이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알려진 상태지 않습니까 표를 만드는 거가 그러니까 참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한 이야기의 아주 선거 문제에 대해서 짧은 글을 또 긴 글을 자주 올리시는 분이 페이스북에 호식 리버라는 그런 필명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 사슬이 여당혁신위원회 신륜부터 희생 보여라 이게 다 뭐 이렇게 써잘데기 없는 이야기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응답하면 민심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두고 호식 리버님이 선관위 조작으로 여당 후보가 강수구청장 선거에서 찬패를 했습니다. 여당은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한참 난리 부르수를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선관위는 이런 상황을 보고 배꼽이 빠져라 웃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문사슬은 혁신위원회가 잘하면 민심이 달라질 것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유권자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나라 꼴입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천문학적이름 선거 조작을 해가지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가 여름 끝났는데 여당 사람들이나 대통령이 다 이런 집단 체면에 걸리기라도 한듯이 혁신위원회를 가동시키고 별짓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여러분들 잘한다 잘한다 외치는 게 조선일보 사설인 겁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인 겁니다. 거짓이 여러분들 그야말로 강물처럼 흐르는 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호식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네요. 강수구청장 선거 득표 하곡 3동에서는 사전투표에 국힘당이 당일투표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큰 폭으로 더블당이 승리했다. 하곡 3동입니다. 하곡 4동에서는 또 이런 더블당이 당일투표에서는 패배했는데 사전투표는 큰 폭으로 승리했습니다. 하곡 6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에서는 국힘이 270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2020표 차이로 패배한 겁니다. 조작이 없으면 사박 5일 사이에 치러지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의 득표율은 거의 변동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통계학자들의 주장이고 그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조작을 하지 않은 소수의 지역구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란듯이 조작하는 선거관리비원회가 2024년 초 총선에서 더블어당 200석 이상을 몰아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더블어공상당은 사의로 부정선거 응급검지법을 제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의로 부정선거를 응급하는 자는 415만 원 벌금을 물리고 동시에 4년 15개월 징역형에 처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런 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저 선거 방송은 내년 4월 11일 총선까지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병호 tv는 내년 4월 정도까지 방송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일어난 조작까지 여러분들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방송을 아마 접겠죠.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계속해야 되면 다른 주제를 선택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국힘당이 승리를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아주 큰 폭으로 더블당이 승리한 겁니다. 이게 다 이름 뭡니까 더블당에게 표를 집어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새로운 수법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수법이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죠.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그걸 위변조 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7.49%를 부풀려서 3만 7천 표 정도를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전부 다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에 심어준 거예요. 이걸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아까 화곡 3동이었죠. 화곡 3동을 보시게 되면 선관위가 여러분들 집어넣어준 표가 화곡 3동에서 1,870표거든요. 그러니까 화곡 3동에서 김태우가 3,063표 진교훈이 2,537표 김태우가 약 500표 정도로 승리를 한 거죠.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따블 숙과로 진교훈이 이겼거든요. 3,739표 진교훈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김태우 1,707표. 여러분들 따블 숙과로 어떻게 이겼습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확보한 유령 사전투표자 수 3만 7천 표 가운데 화곡 3동에서 1,870표를 쑤셔너준 거 아닙니까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진교훈이 1,870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1,870표를 쑤셔너줘 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국민들에게 남조선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화곡 제3동에서 진교훈 더블당 후보가 1,739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그다음 여러분들 여기에 이 호식 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화곡 4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곡 4동 관내 사전투표. 화곡 4동은 당일 투표에서 진교훈이 1,669표 김태우가 1,811표 한 200표 한 200표 정도 한 150표 정도로 김태우가 당일 투표에서 화곡 4동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화곡 4동 사전투표에서 따블스쿠아로 진교훈이 이긴 겁니다. 2,870표 김태우가 1,365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얻은 겁니다. 그럼 이 2,870표를 남조선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는데 화곡 4동에서 진교훈이 얻은 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7.49% 뻥튀기가 확보하는 3만 7천여 표 가운데서 몇 표를 여러분 끌어다가 진교훈이 한 게 더해 준 겁니까 1,435표를 더해 준 겁니다. 진교훈이 화곡 4동에 썼던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1,435표에다가 선관위가 쑤셔 넣어준 1,435표를 더해 가지고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870표가 됩니다. 이 2,870표를 가짜로 만든 다음에 남조선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이것이 진교훈이 화곡 4동에 썼던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그렇게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이걸 제야 전문가가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찾아낸 배결은 제야 전문가가 무슨 천재이기 때문에 찾아낸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규칙을 사용해가 여러분들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득표수를 이동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호식님이 하곡 육동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육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동 한번 보시게 되면 육동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진교훈이 당일 투표에서 진교훈 2,720표 그다음에 이게 아마 2,990 몇 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2,991표네. 이게 2,991표입니다. 그러면 김태우가 2,991표를 얻고 진교훈이 2,720표니까 한 200표 차이로 이긴 거죠. 하곡 육동에서 김태우가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에서 진교훈이 따블 숙과를 이겼거든요. 진교훈 3,838표 김태우 1,800표 따블 숙과 이상이네요. 그럼 이 3,338표를 남조선 선관위가 하곡 제6동에서 진교훈이 얻었다고 여러분들 발표했는데 이게 다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통합선거인명부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확보한 3만 7,000표 가운데 1,919표를 끌어와 가지고 이걸 더해 가지고 진짜 1,919표에다가 선관위가 쑤셔너준 조작된 득표수로 합쳐 가지고 3만 3,838표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방식을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종 사전투표 사기수법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시운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압승을 한 겁니다. 이 푸른색이 바로 선관위가 쑤셔넣은 표입니다. 이걸 다 합치게 되면 3만 7천 몇 표가 나옵니다. 이것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로 한산하게 되면 7.49%가 됩니다. 7.49%를 변조해 가지고 뻥튀기 해 가지고 3만 7천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동마다 쑤셔넣은 겁니다. 누가 남조선선거관리비원회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는 남조선선관위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뻥튀기 한 다음에 그 방법은 통합선거인 위조 변조를 통해 가지고 누구도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확보한 유령사전투표자 수가 3만 7천 몇 표가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화국 본동에 1,807표를 쑤셔넣어 주고 화국 1동에 2,562표를 쑤셔넣어 주고 화국 3동에 1,870표를 쏟아주고 화국 4동에 1,435표를 쏟아주고 화국 1동에 1,919표를 쑤셔넣어 준 겁니다. 전산조작을 하죠. 평균적인 의미에서 보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5%의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 사상 최고치의 여러분들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윤석열 정부 여름 출범하고 1년 6개월 여름 채 안 됐을 때 여러분들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을 윤 대통령이 입을 담은 겁니다. 국힘당이 입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김기현이 선거 부정세력에게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사건이다 이렇게 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누구도 그런 해석을 안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윤석열과 여러분 김기현이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들을 더블당 중심의 1당 지배체제에 신음하도록 그렇게 낭떠러지로 밀어먹은 사건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아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국민들이 노회가 되든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잘 살 수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여러분들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 편은 무슨 우리 편입니까? 내가 누구 편입니까? 감사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 편이냐고요? 나는 자유인이고 선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윤석열이 편이 돼야 됩니까? 내가 왜 국민의 힘 편이 돼야 되냐고요. 윤석열이 악과 손을 잡았는데 내가 여러분들 악의 손을 잡은 사람에게 박수치고 다녀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미 그 사람이 이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자체가 노예건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악과 손을 잡은 대통령에게 누가 여러분들 지하자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신들 좀 체리기 바랍니다. 사람이 뭐죠? 이렇게 좀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대통령이니까 다 고개 숙여야 되고 뭐죠? 그렇게 해야 되는. 말이 되면 대통령이 뭡니까? 그냥 선거에 한 5년짜리 뭐죠? 폼 잡으라고 준 자리지. 그 자리에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누군가 비판해야 되지. 제가 대통령을 폄훼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맡으면 직책에 따른 역할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의무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민들이 뭐죠? 선거 부정 세력의 압제에 시달리도록 그렇게 내버려 뒀는데 그럼 내가 그런 대통령을 두고 지하자 좋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방송 시청자가 너무 적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탄압을 하는데 누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까? 세상이 뒤집어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다 쑤셔 넣어줘서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기겠습니까? 인요한이 무슨 소리로 무슨 수를 가지고 이러면 이걸 이기겠습니까? 김기현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2020년 총선에서 이기겠습니까? 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표를 이렇게 만드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김옥인이 말씀처럼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 나라는 당연히 비용을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세상사를 관통하는 것이 본인 똑똑하지 못하면 비용을 치루지 않습니까? 내가 국민들한테 비용을 치루다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악담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치루지 않도록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분투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